일단은 필수적으로 랜턴 챙겨야 될 것 같고 라디오 수신기 읽을 제가 드릴게요 제가 온도 체크하겠습니다 이거 전자기장 센서 나오는 땡! 그리고 이거 제 생각인데 제가 예전에 이런 게임을 한번 해봐서 하는 말인데 4명 다 들어가서 다 죽거나 전멸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본부팀이 한두 명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제가 본부를 맡겠습니다 저도 같이 맡겠습니다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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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맡을게 자 자 출발하겠습니다 따라오십쇼 따라오십쇼 제가 따라갈게요 아니에요 아니 따라오십쇼라고 하지 않으세요? 아니 아니 만한 아니에요 만한 아니에요 아니 저분 본부예요 아니에요 저분 아니에요 왜 아니래 그러면 둘이 가세요 제가 여기에 지금 아니요 그건 저 안 돼요 왜 왜 왜 왜 안 돼 왜 어! 그러면 두 분이 가시면 제가 네네네네 그럴... 그럼 주모 어? 안 느끼시면 뭐. 그냥 하란대로 하진 않네 뭐. 어? 어? 야 시작부터 뭔데? 시작부터 뭔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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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저거 또 입게나 하잖아. 여기 견적 클럽이야? 왜 자꾸. 자 일단 저 온도계 들고 들어갈게요. 네. 저 노트 여기 책상에 놓을게요. 어 갑자기 26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아! 뭐야? 뭐? 뭐야? 자 이거 등을 좀 켜야겠다. 이거 왜 안 켜지지? 어? 왜 안 켜지지? 아까 전등 깨지는 소리 나는 거 보니까 등을 깼나 봐요. 어?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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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저런 아이고. 아아 나 진짜. 아아아. 아아아. 시끄워. 아이! 시. 알라오드. 오. 요. 어. 어깨 어찌 척 좀 내 보고 싶е요. 깜짝이야. 아니 사람들이 날 보고 놀라니까 기분이 좀 안 좋은데. 이때는 야만 하네. 어 방금. 어? 불 다 들어왔는데? 으아ö 둘 둘 trois 둘! 왜? 왜? 나 살려주세요! 야오! 아 아 아! 아 오케이. 가볼게요! 가볼게요! 2층 어디, 2층 어디! 2층 방, 방 구석에 숨어 있어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일단 차로 복ism тогда 차로 복ism 회의 좀 해주세요. 아까, 아까도 두 번 불리가 잘 죽었어! 항상 첫 주변이 되시네. King 정리를 해보자. 전자계장센터에선 사 있고. 1도, 아까 제가 최저로 본 게 0도였습니다. 어? 저희 공책 확인하고 올까요? 테이블을 두고 왔는데? 가보죠. 어? 아무것도 안 적혀있다. 야, 글을 쓸 줄 모르는 애네. 저희 층 가볼까요? 네, 가보세요. 네. 왜 근데 거기서 그러나? 영혼보내기로 가셨나봐. 의시택 쌓였거든요? 저 위험하니까 제가 공부를 맡을까요?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화면이 흔들려, 화면이 흔들려. 잠깐만, 화면이... 아이고, 저런.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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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네. 진짜 개잔이네. 조용히 찍으러 뛰고 올라오는 거 봐. 무서워! 천적 유튜버다. 오빠, 프로VJ네. 발자국 못 봐, 발자국? 어, 맞아. 바닥에 볼 수 있는데? 바닥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눈을 아래로 내리면 돼요. 눈을 아래로 내리면 되지. 아니, 사람들은 내가 바보도 아니겠지. 내가 확인하고 올게. 같이 가시죠. 또 왜 그러는데? 왜 입구만 가면 그러지? 어, 아까! 다행이다. 내가 아니네, 다행이다. 어, 잠깐만! 잠깐만, 조심해! 일찍에 뭐가 문이... 아, 들어오지도 않고 자꾸 조심하래.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아니,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거기다 도움이 되지 않고 있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뭔가 전문가 하는 거야, 깜짝이야. 잠깐만, 내 방으로 들어줘요.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어디, 어디, 어디? 어, 문 닫는 소리. 안 돼! 안 돼! 데려가, 데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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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공부에 남을게! 괜찮아, 다들? 아니, 저 사람 집에도 안 들어오고 괜찮다고 말해. 어, 사람? 저! 응, 고습다! 응, 잘 됐다! 잘 됐다! 간 김에 거울 찾아 두세요, 와나나님. 어, 100에서 500! 100에서 500! 오케이, 이제 5분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1층을 살펴볼게요. 어, 지금 나랑 같이 가. 자야, 나랑 같이 가. 뭐, 뭐라고요? 뒤에 있어, 나 뒤에 있어. 나한테 잠깐 이리 와봐요. 네! 아, 아무리 생각해도 무능이.. 하하하하. 아직 파악하고 있는 건데. 근데 방금 전까지 무능했어요, 안 무능했어요? 아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요? 네! 나한테 이런 거 상상할 수도 없어. 무슨 일이야. 어, 에잇! 오늘 한 거 맞잖아! 아니, 귀신이 있으면 당연히 무서운 거지. 어, 하면 흔들린다! 안녕하세요. 어, 저 앞에 거실, 거실! 저 앞에 있어요. 어, 어! 깜짝이야! 아, 어! 뭐야! 저기겠다, 여기 있다! 규신 둘인가? 죽었어! 어머 죽었다 아이고 저러네 일단 나가야겠다 아니 이거 귀신이 말하면 안 돼 이거? 말하기 없기로 하죠 아 그래요? 꽤 재밌을 것 같은데 뭐 궁금해요? 난 왜 죽었지? 너무 약올렸어 귀신을 맞아 넘어간다 너무 차분한 성격이네 평균 차분함의 어둠이라고? 어 유리아 귀찮아! 찼나보다! 요거 요거! 아니 이거를 해야 되네 이렇게 이렇게 아 어평차 이렇게? 헬로 어 보인다 보인다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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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올라갔다 네 아니 무슨 사파리 동물 구경하듯이 아니 근데 이거 누가 미끼 좀 대줄 사람 귀신 좀 잡게 어 내가 내가 할게 어 뭐야 뭐야 어 놀래라 개놀랬다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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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죽었다 드디어 한 명이 죽었다 드디어 아 이게 사람 마음이 귀신에 있으니까 귀신 편을 들게 되네 아 불 껐다 촛불 껐고 정돈 깜빡거리고 올 거 같아 우리 귀신들이 너희들을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 어디에서 오는지 좀 알려줘라 헤어는 아 그래? 도와주세요 도망치지마! 마주쳐! 싸워! 뭐야? 뭐야? 죽었어! 이게 근데 우리가 안 될 거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일단 퇴근하시죠. 네, 퇴근하고. 게임이 난이도가 좀 있네요. 이게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승낙! 이제 라스트 테마사야. 우리에게 남은 건 짜증이야. 실버 폭탄만 던지면 저희가 수조 꼭지를 잡을게요. 아, 뺐다! 뺐다! 나이스! 우리 물 꺼! 물 꺼! 물 꺼! 물 꺼! 물 꺼! 물 꺼! 2층, 저기 2층 계속. 나이스! 야! 굿! 가자! 이거야! 이게 고스트 헌터야, 알았어? 해냈다! 우리가 해낸 거야. 우리 맞아요? 우리? 내가 저런 엄청난 타이밍에 물을 딱, 잠깐만. 내가 뛰어가지고, 몸을 날려가지고. 학교 한번 가시죠. 저 게임에 도움이 되고자 우리 집 화장실 수돗기 물 열어놓고 왔어요. 좋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수도세 당하는 거에 도움될 것 같은데. 아이, 도움을 다 드리고자 하는 것이지. 저 뭐 후레쉬 하나 드려도 됩니까? 네. 네, 드십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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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맵 넓다, 여기 좀 주의해야 될 듯. 그러게요. 네. 와나나님 혼자 계시거든요? 예. 아마... 조만간 둘이 되실지. 아, 괜찮아요. 둘이 되면, 셋이 되면 됩니다. 허? 그게 무슨 발언이죠? 로맨틱하게. 귀신이 여자를 안 했는데? 남자면 되겠다. 고마워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와, 강제 학교 뭔데? 어머, 어머. 어디까지 끌고 가니까 그래요? 어, 뭐야? 아니에요, 저거 끌려간 척 하는 거예요,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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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야자 틀려고, 저거. 뭔 소리야? 야자 불편이긴 하지. 아, 앞에 안 보이니까. 잠깐만, 여기 남자 단실인지 여자 단실인지 체크해야 되는데? 여자 단실 아니야? 여자 단실 아니야? 아, 범죄, 범죄, 범죄. 아, 나 심지어 카메라 들고 있어서 안 돼. 오해받아. 오... 아, 나 뉴스 날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다. 난 진심, 진심. 우와, 저 끌려갑니다! 안녕하세요. 어휴, 난, 난 학교 안 시켜주네, 난. 교장실로 끌려가는 듯. 어, 잠깐만, 잠깐만, 뭔 소리야. 어, 어디 가세요? 학부모 모셔오라. 안녕하세요. 학폭 관련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학폭 관련. 네. 맞아 죽은 귀신인가요? 어, 폴터가 있습니다. 어, 폴터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이상해. 맞아 죽었냐고 물어봤는데, 폴터가 있을 때 갑자기 보여준다? 이거 물건으로 포기당한 사람입니다. 와, 그럴 사이, 그럴 사이. 발자국도 배서가 안 보이는데. 이거 미리 알려드리는데, 저희 집게가 갑자기 짖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갑자기 짖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싫어요. 제가 또 말, 울음소리 이런 거 잘래요. 어, 진짜요? 해보세요. 해봐 주셔도 되나요? 어, 똥으로 잡고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 사실상 그냥 폴터가 할 수도 아니야? 어, 실례스럽습니다만 한 마디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방금 말, 울음소리, 성대모사 장기자랑은 했는데 아무도 반응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했어요? 얼룩말로 해주세요, 얼룩말로. 어, 뭐야! 어, 들렸어요! 웃음소리였어요! 웃었다고, 라디오? 웃고 있다, 웃고 있다. 맞네, 웃는 소리 들리네. 그러면 설마 I 아니에요, 막 깨르르 거리는 거면? MBT에 그거 말하는 거예요? 어, 아니요. 그 귀신 이름이 I.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MBT에 좀 빠져서. 얼룩말 해주세요, 얼룩말, 얼룩말. 낙파 아니에요, 낙파? 여기? 다시 미쳐봐. 여기, 발자국, 발자국. 발자국, 발자국, 발자국. 이거 뭐야, 그거다 그거! 난, 난, 난 아니야. 난, 난, 난 아니야. 난, 난, 난 안 돼. 누구야! 벗어났다, 벗어났다. 자인님 죽었는데요? 예? 내가 아니었어.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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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지. 아, 귀 체려했다. 가자! 안 돼에에에. 저 보냈어요, 햇불로. 나이스! 뭐야! 젊은이 잘 친해! 반응 속도 뭔데? 이걸 사내 전화할 때는 날라다녔지 진짜 폴타가이스트에다가 나이가 선배 그리고 차분한 이거 한번 해보실 분? 나은님 한번 해보실래요? 네! 이거 데이터 업로드 해보세요 이번에 소금 던져보실.. 나은님 해볼래요? 마나나님 해보실래요? 아니야 젊은 사람이 해봐 제가 아까 많이 던져볼까? 제가 한게요 덮으니까 오케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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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잖아! 저 소금 못 던지겠어요 왜요?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내가 할게 좋아 이거 성공한 사람 제일 젊은 거 오케이 젊은 거에 집착할 때가 진짜라 했는데 뭐라고요? 뭐하는 거죠? 뭐하는 거야? 아니 죄송 죄송 간나나 젊은이 잘 먹인다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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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쉬를 제대로 빚어주는 말이에요 형광등 들어와 있잖아요 저건 믿을 수 없어 귀신이 통제하여 있는 거니까 프레쉬도 똑같이 통제당하던데 에이! 에이! 사랑아! 클럽인 줄 알고 춤췄뻔했네 라비 어! 이 방 안에 들어가니까 한 번 흔들렸어요 들어가보세요 와! 들어가보라고? 마! 내가 학폭의 원하나야 어디갔어? 어! 왜! 문 닫혔어! 문 닫혔어! 문 닫혔어요! 문 닫혔어요! 문 닫혔어요! 야! 문 닫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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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본인이 얼굴 닫고 계세요 본인이 얼굴 닫고 계세요 예예 진정하시고 예 학폭의 원하나 무섭네 탑 뺏인 줄 알았었습니다 화를 뻔했네 장난치지 말라고 아! 야! 안 칠게요! 안 칠게요! 아! 개 웃겨 아! 근데 이거 너무 넓으니까 얘가 도발이 안 걸리는 거 안거든? 진짜 이거 좀 화내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패드립이라도 좀 해봐요 오! 너의 요건이 건강하시니? 오! 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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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드립! 오!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오! 어! 죽었다! 죽었다! 그렇게 왜 패드립을 해요 사람이 아! 나 참 나 와! 나한테 뛰어왔어! 아니 패널 빼가지고 호흡 많이 났는데? 아이야! 아니 귀신도 그래도 인격체인데 패드립하면 어떡해요 오른쪽! 오른쪽! 나은님 오른쪽! 나은님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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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 뜯! 나이스! 어! 젊다! 젊어! 어! 젊은이 젊은이! 어! 젊은이 젊은이! 아! 영원하나! 아! 영원히! 젊은이 영원히! 지글지글피 그냥 까두면 되는 건가요? 그냥 걔가 거기 지나가면 알아서 맞아요 오! 좋다! 좋다! 어! 이런데! 딱 걸렸어! 어! 딱 걸렸어! 유족님들께서 문 열어주세요 문 다 열려있고 부두 인형을 찾아야 돼 우리가 부두 인형 제가 아까 뿌리인데 거기 앞에 있습니다 여기 계단 아! 맞아! 그거! 위치 알아! 여기! 이거 집으로 가져오라는 게 우리 차로 가져오라는 건가? 안 돼요 뭐야? 부두 인형을 집으로 집이 어딘데? 진짜 집으로 가져오라는 건 아니겠지?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집도 안 돼!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문을 여는 게 집이 아니었잖아 아! 그럼 지금 학교에 던져내고 볼까요? 그냥? 어! 뭐야! 아! 걔 던지는 거 같네 학교에 진짜 비신 잡기하면 돼 그런 건 제가 들고 있는 거 어? 어? 갑시다! 띱 하셨으니까 뭐야! 이놈 어른 앞에서 이렇게 축하 죽으면 뭐야? 어? 뭐야 뭐야? 이거 주우라고 곧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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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면 젊은 거 오케이 오케이 출발 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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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제발 던져 어딨어 어딨어 이따 어딨어 앞에 있잖아! 앞에 있잖아! 앞에 있잖아! 이게 바로 젊은이! 젊은이! 젊은 혜완이! 내 몸에서 나가 피크 가장 쓸모없던 둘이서 해냈어 어? 아니 저기 잠깐만 같이 죽네 아니 어이가 없네? 하하하하 재밌다! 재밌네요! 우리 공개문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이북하실까요? 땡! 잘하실까? 내가 바랍니다! 내 눈에 맞고 저걸 나갈까? 한글자막 by 한효정